지금부터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촬영을 할 건데 혼대에 있는 주부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를 빌렸어요. 스튜디오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먼저 촬영을 하기 전에 행거에다가 이렇게 옷을 진열해 둡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약간 가정집을 개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스튜디오예요. 안녕.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여기는 포토그래퍼 세킴 씩입니다. 나 송라색. 가면 안 돼요? 어? 가면 안 돼요? 아. 짜신 smellsㅎ 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예요? 이것도 최aj입니다. 안녕하세요를 더디한 있습니다. 조용기 information 뭐 entender 분명 안 rest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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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촬영한 지 한 3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오늘 촬영이 좀 늦게 시작해서 밥도 아직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제가 오늘 한 끼도 배고파요. 배고파요. 요즘 이런 빵모자가 유행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혼대에 와서 족발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차가 여기 너무 많아고 주차를 못해서 나 저기 가. 빌리엔젤. 지금 케이크를 사러 가고 있어요. 이따가 집에 가서 먹고 싶어서 빌리엔젤에 갈 건데 홍대도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강남에서도 다 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크레이프 하나 주세요. 포장. 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크레이프를 구입했습니다. 짠. 완전 맛있겠다. 이게 냉채 족발이야? 이게 그냥 족발이고? 보쌈. 보쌈? 아, 보쌈 족발? 보쌈.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안녕. 안녕.